저 가든 엘리베이터입니다. 소요시가 약 1분 소요네입니다. We are going to 107.4. It takes 1 minute. 네, 저녁시 영상 설명드리겠습니다. 과거 조선시에서 시작하여 서울대 역사와 활전을 보여줍니다. 방광 물질기를 따라 롯데월드 타워가 있는 곳까지 출발합니다. 이 색깔이 너무 great 그중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이 survey에 크리스마파워 관찰하는 솔모의 열airyливо 보좌인가요. 그럼 탄창가하신 mineral 씨이버입니다. 셋이 다 hydraulic龍과 일경 hates 놀라는 프러 Singapore입니다. 현재 나중에車상에 하는 중공권 봤습니다. 따라서 저희 117층에 도착하였습니다. 앞쪽 문과 뒤쪽 문이 모두 다 열리면 하차 도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117층입니다.